내도음악상가 내도음악상가 우리 오늘 망고언니가 여기 우리동네 내도음악상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동네까지 왔는데 계단으로 가자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어머 언니 양말도 되게 예쁘게 신었네 노란색 파란색 문도 힙해 어머어머 문도 힙해 어머어머 언니 저 글자좀 봐 어머 진짜 힙하다 여기 내도음악상가 이런거 배 엘베레 블랑 리거랑 짜파게티 몰라 여기 왜 짜파가 짜파가 짜파게티가 유명하대 밤만 따라오는 오랜만에 와인 먹네 짠 짜파게티 뜯어요 근데 언니가 이런거 기막은 하던데 미안하게 더워요 그거 더 까야돼 그래? 펀다? 따로 보여줘? 여기였더라고 어머 세상에 이쁘지 너무 예쁘다 어 눈앞고 ㅋㅋ 세상에 언니 또 짠 하자 아아 언니... 우리 오면 안되겠다 언니 가야되겠다 언니 우리 동네 닭발집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자 너무 웃긴다 아니 아까 전에 그 내도 음악다방인지 뭔지 거기서 나보고 시끄럽다고 두 번이나 나 그렇게 안 떠들었는데 그래갖고 우리 동네까지 걸어왔어요 둘 다 꽁자 2차 갑니다 뿅뿅 언니 요즘에 맥주 따르는 법 알지? 어, 확 따르는 법 너무 신기하지 않아? 우리 그렇게 맨날 기울였는데 근데 그게 진짜일까? 그런 생각 안해봤지? 의심 안해봤지? 난 의심을 아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도지도 않았어 난 짠 백주 4병에 안주 안주빨 짠! 다섯병으로 끝나기엔 너무 아까운데 괜찮아요? 언니랑 코너 코너 외도 외도 외도게임랜드 코너 둘 다 지금 사랑의 지평선 부르고 싶어가지고 사완아 사건의 지평선 아하하하 이거를 꼭 껴야 돼요 언니 어 이거를 꼭 껴야 돼 알아 사 권 바로 나와 바로 나와 어 뭐죠? 나 돈 안댔는데 죽어 생각이 많은 건가요 해야 할 이 하나에겐 우리가 지근히 수 나의 고슴을 젖지만 우린이 날 것도 같아 떨어지면 넌 언제나 두려움 이니까 저기 사라져버린 다리 아지랄 가연들 여기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에 사랑이 핸뜻한 안녕 나의 기댈 곳이 되죠 되죠 너도 너의 사랑하고 안주면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하고 그로다 아픈 이변을 하고 평범한 사랑을 하고 사랑과 랄라 사랑하게 듣고 랄랄랄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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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우리 망고언니 우리집으로 갑니다 원래는 계획이 우리집이었는데 내가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우리집으로 몇차죠? 1 2 3차 뿅 이병 기념으로 또 레드를 깔까봐요 이거 나선물받은건데 오늘 먹는다 오오오오 오케이 응 들어 놓을정도는 아니라고 일단 알았어 끊어 언니 근데 따뜻한거 좋아해? 왜 아니 집 따뜻한거 좋아해? 우리 보일러를 안틀어 아니 집은 좋아 우리집에 걸어와서그래 아니 우리 집은 보일러로 좀 안 틀어가지고 언니 우리 집 온 거 어때? 야 너무 좋아 여기 무슨 하우스 같아 언니 근데 미안한데 이거 나 취한 거 맞지? 집에 가 됐어 끝났어 우리 집 원래 이 도토리 묵이 이렇더라고 아니 왜 안돼 소영아 사건의 지평사 노래 한 번 불러줘 저기 사라져버린 자리 아스라이 하얀빛 나는 어머 오 너무 예뻐